자, 이 논평에 이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강성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조선중앙TV 나온 내용은 지금 UN과 미국이 말하고 있는 불법.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은 주권적인 조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고 외남보리가 열려도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마음껏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하면 물리적 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불법 위성발사 도발에 대해서 그 정찰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정찰 역량을 제안했던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거든요. 그것이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앞으로 충돌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책임은 남측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협박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비난의 화살이 지금 정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찰 위상 발사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을 일단 무력화했고 북한은 아예 전면 폐기하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최근에 남북한 위기 고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심각한 겁니까? 저는 물론 북한의 이 언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상촌외한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완전한 대비태세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했지만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사실은 북한에게 도발을 해도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게 억제고 평화라고 그랬거든요. 저는요, 북한이 이렇게 말로는 강하게 우리 협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정은 정권도 재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줄 피해보다는 자기가 입을 피해가 더 높아졌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철저한 대비태세가 중요해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